21세기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워도 너무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상 가는 표현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동차 안에서 온도가 보면 바깥에 온도가 38도 이렇게 찍혀요. 그렇죠. 이럴 때 피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도 못하고 문득 궁금해진 게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조선시대. 여름을 어떻게 놨습니까? 예전 조상들은 더위나 추위를 참습니다. 그러니까 참습니다라고 쓰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지간하면 참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추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더위는 아마 조선시대는 지금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상청의 어떤 추측에 의하면 당시의 기온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낮았을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덥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더위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좀 이렇게 건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력 6월 15일을 더위를 피하는 어떤 날로 정했는데 그게 이제 유두일 또는 유두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해당했었는 그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두라는 말이 뭐냐면 동류수 두목욕 그러니까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그날은 좀 그렇게 지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요. 경상도 일대에서는 이제 유두일을 물 맞는 날. 물 맞는 날. 그래서 이제 근처에 폭포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물을 맞는 그런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일반적인 그 뭐 백성들이야 그렇게 물을 맞고 폭파에 가서 만약에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양반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반들은 이제 몸을 다 적시는 게 약간 이제 경망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 그러니까 이제 다리만 그래서 탑족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발만 담근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세검정 계곡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운동천에도 조그만 계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복개를 해놨지만 서울 일대 개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옥류동. 옥류동. 그래서 이제 옥류동 일대의 계곡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서 여름을 지냈던 것들을 단원이 그렸던 김홍도가 그렸던 그림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옥류동하고 인왕동을 합쳐서 옥인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어떤 탑족 같은 것으로 여름을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 없으면 살짝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발만 좀 시켜요. 네. 발 담그다가 미끄러지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어우 미끄러졌네. 그래서 살짝 들어갔다가. 봉나라에 보양식 챙겨 먹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전통 아닌 전통이 됐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주로 삼계탕을 많이 먹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삼계탕 하면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을 것 같고요. 그 시기 시작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삼을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수삼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은 한 1960년대 이후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 삼계탕이 아니라 닭이 먼저기 때문에 게삼탕. 게삼탕. 네.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도 이제 닭을 보양식으로 드시긴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때는 좀 맛있게 먹자라고 해서 어린 암탉을 삶았는데 그 어린 암탉의 살이 연하다고 해서 연계라고 불렀습니다. 연계. 한자로. 그래서 이제 그 연계가 백숙하고 더해지면 연계백숙.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연계백숙이군요. 이걸 우리가 연계백숙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아 이게 연계백숙이군요. 그렇습니다. 연한 닭. 아. 연계가 되면 영은 영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한자의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아니 소장님 그걸 왜 인지 알려주십니까. 제가 지난 수십 년 얼마나 무식하게 살아온 겁니까. 이거를 연계백숙 연계백숙 이렇게 불렀으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양반들은 소고기 장국을 먹었겠지만 보통 좀 여유가 없는 경우는 게장국을 당연히 이제 여름에 보양식으로 드셨고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염장을 한 민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어를 바탕으로 민어참이나 민어탕을 먹어서 그것을 이제 보양식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이제 기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널리 유명해진 냉면 같은 경우는 냉면. 이제 1910년 지음부터 얼음 재빙 기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910년부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겨울 음식이었던 냉면이 여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어떤 그 보급에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이제 고종 임금이 냉면을 워낙에 좋아해서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여름 음식의 대표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유명세탕. 그러네요. 원래 이 냉면이라는 거는 우리는 여름에 먹습니다만 재빙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렇죠. 겨울이 돼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밀의 어떤 메밀의 어떤 소확식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게 여름에 먹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음식이기도 하죠. 결국은 절절 끓는 그 온돌방에 앉아서 시원한 냉면을 이제 겨울에 먹는. 그렇군요. 아니 이제는 뭐 집집마다 가전제품들이 있죠. 에어폰들도 있고 선풍기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근데 한옥 같은 경우 조선시대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자제품들은 없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 자체를 또 여름철을 시원하게 나기 위한 거로 좀 만들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더운 여름과 그다음에 추운 겨울을 알 수 있는 구조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마루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마당을 이용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여름이라면 사실은 한옥에 가서 잠시 앉아 있으면 조금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원함을 누리고 싶다면은 정자를 만듭니다. 정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창덕궁, 창경궁이 같이 후원을 썼던 한때 비원이라고 불렀던 그 공간에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통은 외국에서는 정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예쁘고 아담하게 꾸며놓지만 여기는 정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 정자가 100개입니다. 정자 100개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어떤 자연을 번들이기보다는 그 자연 안에다가 정자를 재워놓고 각각의 바람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지내게 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여름 별장, 여름 궁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후원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렇게 조금만 모임을 갖거나 하면서 여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호가 되면 음력 5월 5일이니까 이때부터 더위가 옵니다. 그러면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눠줍니다. 단호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나눠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5월, 6월부터는 신하들에게 고위 관료들에게 얼음을 한 덩이씩, 두 덩이씩 줍니다. 주는 것까지는 아니겠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가지고 집에 가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 빙표라는 걸 줘요. 네, 빙표. 그래서 티켓을 주면 그걸 가지고 서빙고로. 서빙고에 가서. 네, 가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인이 받아서 빨리 가져가서 보통은 사랑채 뒤쪽에 보면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다 물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화채를 만들건 그냥 얼음을 깨먹건 하는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정자들 구조들 보면 필로티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지상세하게 띄워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북쪽으로 하면 지붕이 낮고 따뜻한 남쪽으로 하면 지붕을 높여서 여러 가지 어떤 기후에 적응하게 하는데 한옥은 바로 그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한옥이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붕 위에다가 흙을 넣고 그 위에 기화를 넣거든요. 이게 단열 효과가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여름의 더위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피서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아이돌입니다. 핫 인 더 시티.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원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오늘 조선시대의 피서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통령들, 여름 휴가 가는 일정, 이런 것들이 또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왕들, 어떤 피서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왕들이라고 하면 개인으로서의 어떤 피서법도 있지만 또 본인이 느꼈던 더위를 정책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더위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해결했던 왕은 태종입니다. 태종? 네. 일단 옷을 벗습니다. 왕이? 네. 그러니까 아마 호도 정도만 입었던 것 같아요. 호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네의만 입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넥타이 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옷을 입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하들이 이제 만나러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옷을 안 입었으니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휴가시네요. 네. 그래서 더위는 더울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실제로 실천에 옮겼던 임금님이 이제 태종 임금님이죠. 이야. 이거 양득에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태종, 태종, 태종왕님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내가 더우면 남들도 덥겠구나. 그러니까 남들의 더위를 먼저 생각하자라고 했던 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이제 여진족이 잡혀왔는데 아마 이 가죽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여진족. 네.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사실은 한반도 전체가 더웠으니까 그 더위가 그 포로에게 몸을 상하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입는 여름에 입는 배옷을 줘라. 여진족. 그러니까 잡혀온 포로에게까지. 그렇죠. 북방에서 오느라고 가죽바지를 입고 왔는데 제가 가죽바지 입고 있다면 땀띠 나겠다. 그렇습니다. 배옷을 줘도록. 네. 입었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런 더위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무조건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죄수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냉방시설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들을 이제 큰 중재인이 아닌 경우는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더운 여름에는 집에 가 있다가 선선한 가을이면 다시 오너라. 그렇죠. 아 참 조선시대에 놀랍습니다. 또 다른 왕들의 피서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재밌는데요. 이제 왕들 중에서 약간 이제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왕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임금이 성종하고 이제 영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종과 영조는 그 더위에 예를 들어 경연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외부의 어떤 그 행사를 빠짐없이 나가는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과시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종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더위를 먹어서 고생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부터는 사실은 경연을 좀 쉬거나 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가 이제 한참 지났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종이 왜 서른여덟에 요절을 했을까 일찍 죽었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더위와 관련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좀 더위를 좀 피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어떤 성종과 영조와 완전히 반대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기대되네요. 연산군은 일단 더위를 참지 않습니다. 안 참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연산군 4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큰 병을 앓은 뒤로 더위가 두려워 지난 밤은 서늘했는데도 편히 자지 못했다. 네 말에 따라 신화 말에 따라서 경연에 나갔다가 만약 내가 더위를 먹으면 병이 더하게 되면 너는 장차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경연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경연하라고 했다가 내가 왕인데 너 내가 아프면 너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위 먹어서 만약에 아프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더위를 안 참는 스타일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이제 더운 여름에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데 아마 이제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다가 엄청나게 큰 쟁반을 갖춰놓고 그 위에 얼음을 가득 쌌습니다. 그럼 얼음의 냉기가 곳곳에서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에어컨을 튼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얼음이 굉장히 많이 소용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주에서 신하들에게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얼음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반빙이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연산군이 거부랍니다. 얼음이 부족해.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신하들한테 주겠느냐. 라고 해서 지극한 이기심을 보여주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연산군은 등장할 때마다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화든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일화들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덤 여름밤에도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잔치를 치려면 음식을 해야 되는데 생식을 하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많은 불을 떼야 되고 또 노동력이 동원이 되고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여름인데 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든 계절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아마 이렇게 힘들게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서를 굉장히 색다르게 해석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인데요. 정조도 기본적으로 세종과 비슷한 정책을 폈는데 한참 더우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울 때는 쉬어야겠다. 이거 태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쉬는 방식이 다릅니다. 쉴 때는 책을 읽어야지. 쉴 때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부터 휴가를 줄 테니까 쉬어라. 더우니까. 그런데 쉬면서 책은 읽어야 되니까 독서 목록 뽑아오고 그 독서에 대한 보고서를 나한테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독서가 최고의 피서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임금님이 바로 정조임금님입니다. 정조임금님도 잘 모르시는 게 있으셨네요. 내가 읽으면 휴식이지만 남이 읽으라고 하면 휴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책을 읽어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초계문신이라고 해서 40세 이하의 관료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관료들에게 여름에 휴가를 맞아서 책을 읽게 하도록 했던 그래서 피서법을 먼저 구현을 하도록 한 건데 어쨌든 이런 조선시대 왕들의 어떤 피서법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더우니 남도 덥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세종과 같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덥지만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공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워서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다가도 아휴 나만 덥겠나 저 사람도 덥겠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 또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었습니다만 우리가 시원하게 이 에어컨을 켜고 있는 동안 그 쉬레기가 있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더울 거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은 조선시대 피서법에 대해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